오는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희 MBC 경남은 경남의 관심선거구 6곳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창원 성산과 의창, 진해선거구, 또 거제와 사천남의 하동, 양산갑 선거구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재경, 문철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. 창원시 성산구 유권자들에게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물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33.5%, 국민의힘 44.5%, 녹색정의당 3.7%, 개혁신당 6.5%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긍정평가가 46.1%, 부정평가가 49.3%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. 국민의힘 후보를 다르게 한 가상대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국회의석순 그리고 후보 이름 가나다순으로 물었습니다. 국민의힘 강기윤 현 국회의원일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창원시장 33.4%, 국민의힘 강기윤 현 국회의원은 31.2%로 오차범위 내었고, 녹색정의당 여영국 전 국회의원은 11.7%였습니다. 국민의힘 김석기 전 창원시 1부시장일 경우는 허성무 37, 김석기 32.3%로 역시 오차범위 내었고, 여영국 8.4%였습니다. 국민의힘 배종천 전 창원시의회 의장일 경우는 허성무 31.9%, 배종천 31.4%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고, 여영국 9.3%였습니다. 국민의힘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일 경우는 허성무 33.8%, 장동화 30%로 오차범위 내었고, 여영국 10.2%였습니다. 창원시 의창구 유권자들에게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 물었더니, 민주당 26.4%, 국민의힘 50.9%, 녹색정의당 2, 개혁신당 5.8% 등이었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50.7%, 부정평가가 45.7%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최종후보 적합도에선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이 30.1%, 김기윤 전 민주당 의창구 지역위원장이 11.5%로 나타났고, 지지후보 없음이 36.8%로 가장 높았습니다.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 가운데 누가 최종후보로 적합한지도 물었습니다.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10.2%, 김영선 현 국회의원 18.7%, 김종량 전 인터폴 총재 19.8%, 배철순 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12.7%, 엄 대호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SNS위원회 경남위원장 3.5%, 장영기 전 바르게 살기 창원지역협의회 회장 7%였지만, 지지후보 없음이 20.3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창원시 진해구 유권자들은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가 36.7%, 국민의힘 45.3%, 녹색정의당 1.4%, 개혁신당 5.2% 등으로 응답했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긍정평가 46.3%, 부정평가는 49.9%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. 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예비후보 간 가상대결 조사도 국회의석순 그리고 후보 이름 가나다순으로 진행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종길 전 진해구 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아용 전 경남도의회 의장과의 가상대결에선 김종길 30, 김아용 25%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. 국민의힘 박춘덕 전 경남도의원과의 가상대결은 김종길 32.7, 박춘덕 30.3%로 역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. 국민의힘 이달곤 현 국회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선 김종길 33.5, 이달곤 41.4%로 나타났지만 오차범위 내었습니다. 국민의힘 이성희 예비후보와의 가상대결은 김종길 33.1, 이성희 25.8%지만 오차범위 냅니다.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전 해군참무총장과 김아용 전 도의회 의장과의 가상대결에선 황기철 39.9%, 김아용 29.3%로 나타났습니다. 박춘덕 전 경남도의원과의 가상대결은 황기철 39, 박춘덕 33.5%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. 이달곤 현 국회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선 황기철 39.8, 이달곤 40.1로 오차범위 내 팽팽했습니다. 이성희 예비후보와의 가상대결은 황기철 42.5, 이성희 25.1%로 나타났습니다.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.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거제시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38.7, 국민의힘 42, 녹색정의당 1.5, 개혁신당 3.9%로 나타났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긍정평가 41.5%, 부정평가 54.5%로 부정평가가 13%포인트 많았습니다.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를 다르게 한 가상대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국회의석순과 후보 이름 가나다순으로 물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전 거제시장과 국민의힘 김한표 전 국회의원의 가상대결에선 변광용 40.6%, 김한표 20.9%였습니다. 국민의힘 서일준 현 국회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선 변광용 40.9%, 서일준 48.6%로 오차범위 내었고 국민의힘 염용하 용하한 의원 원장과의 가상대결에선 변광용 46.2%, 염용하 15.2%였습니다.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21.7%, 국민의힘 64.4%, 녹색정의당 0.9%, 개혁신당 3.2%로 나타났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긍정평가 58.5%, 부정평가 36.7%로 긍정평가가 20%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고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13.6%, 재윤경 전 국회의원 13.5%, 기타 후보 12.9%, 지지 후보 없음 38.8%였습니다.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김장실 전 국회의원 7.8%, 박정열 전 경남도의원 15.6%, 이철호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7.8%, 정승재 전 국회 교섭단체전문위원 5%, 조상규 변호사 14.6%, 최상화 전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 21.4%, 기타 후보 4.1%, 지지 후보 없음이 16.7%였습니다.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양산갑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32.6%, 국민의힘 50.7%, 녹색정의당 1.6%, 개혁신당 4.2%로 나타났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긍정평가 45.6%, 부정평가 50.6%였습니다.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를 다르게 한 가상대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국회 의석순과 후보 이름 가나다순으로 물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국민의힘 김효훈 전 국무총리실 행정관의 가상대결에선 이재영 33%, 김효훈 30.5%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. 국민의힘 윤영석 현 국회의원과의 가상대결은 이재영 32.6%, 윤영석 50%였습니다. 국민의힘 정형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가상대결에선 이재영 33%, 정형기 28.5%로 오차범위 내었고 국민의힘 한상철 전 양산경찰서장과의 가상대결은 이재영 33.1%, 한상철 34.1%로 역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. MBC 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일부터 3일까지, 2월 4일부터 5일까지 각 선거구 별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서 521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7.2%에서 8.6%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.3%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.4%포인트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유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.